안녕하세요.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재현입니다. 제가 소개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OpenGL입니다. OpenGL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후 윈도우의 삼각형을 그려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OpenGL은 그래픽 및 이미지를 조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API입니다. 이러한 특징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OpenGL의 가장 큰 특성은 확장 가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픽 회사에서 렌더링을 위한 새로운 기술 또는 최적화가 등장할 때마다 드라이브에서 그 기술이 확정되어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실행되는 하드웨어가 이러한 확장을 지원하면 개발자들은 확장을 통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고급 그래픽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체의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객체의 지향성이 주는 코드 재사용성과 캡실화 그리고 상속성을 통해서 기본 쉐이더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를 상속받아 다양한 쉐이더를 구현하면 공통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기능을 확정하여 새로운 그래픽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료 구조를 다루게 되는데 객체 지향 접근 방식은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객체로 관리함으로써 복잡성을 줄여주고 각 단계별 상태와 기능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OpenGL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도형을 띄우기 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은 OpenGL 컨텍스트 안에 그림을 그릴 윈도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저는 GLFW를 사용할 것입니다. GLFW는 C로 작성된 라이브러리로 OpenGL을 대상으로 합니다. GLFW를 다운받은 후 빌드를 해야 합니다. CMake는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소스코드 파일로 선택한 프로젝트 솔루션을 생성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GLFW 패키지에서 프로젝트 파일 생성 후 라이브러리를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LFW C메이크를 다운받아줘야 합니다. CMake는 소스코드 폴더와 바이너리를 생성할 폴더를 필요로 합니다. 다운받은 GLFW 소스 패키지의 루트 폴더를 소스코드 폴더로 선택하고 새 폴더 빌드를 만들고 이 폴더를 바이너리를 생성할 폴더로 선택합니다. 원본 폴더와 대상 폴더가 설정되면 CMake가 필요한 설정과 소스코드 읽을 수 있도록 컨피규어 버튼을 클릭합니다. CMake는 결과 라이브러리를 구성하기 위해 가능한 빌드 옵션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기본값을 그대로 두고 컨피규어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이 완료된 후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된 프로젝트 파일이 빌드 폴더의 생성능입니다. 빌드 폴더에서 GLFW 솔루션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비주얼 수지로 연후 CMake가 이미 적절한 설정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했기 때문에 빌드 솔루션 버튼을 누르면 GLFW3.Library라는 이름에 컴파일된 라이브러리가 생성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OpenGL을 사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GLFW를 사용하려면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와 연결해야 합니다. 링커 설정에서 GLFW3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GLFW3.Library 파일을 다른 디렉토리에 저장했기 때문에 GLFW3 라이브러리 파일의 위치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디렉토리를 먼저 프로젝트에 추가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속성으로 가서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VC++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VS에서 라이브러리 인클로드 파일을 검색해야 하는 디렉토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가 어디를 검색해야 할지 그 위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며 인클로드 디렉토리에 대해 다음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만큼 디렉토리를 추가할 수 있으며 아이디에 있는 해당 지점에서 헤더 파일을 검색하므로 GLFW의 인클로드 폴더가 보이는 즉시 모든 디렉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도 적용됩니다. 이제 VS가 필요한 모든 파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링커탭으로 이동하여 입력을 선택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GLFW를 프로젝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라이브러리를 연결하려면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링크와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 이름은 GLFW 3.Library이므로 에디셔널 디펜더시 필드 지점에서 컴파일할 때 연결됩니다. GLFW와 OpenGL 라이브러리를 링크 설정에 추가를 했다면 여러분은 아래 코드와 같이 GLFW의 헤더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enGL은 특정 그래픽 카드가 지원하는 드라이버의 사양을 구현하는 것은 드라이브 제조 업체가 결정합니다. 많은 버전의 OpenGL 드라이버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함수들의 위치는 컴파일 시에 알 수 없으므로 런타임 시에 결정돼야 합니다. 나중에 개발처가 필요한 기능의 위치를 검색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수 포인터에 저장해야 합니다.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코드가 복잡하고 아직 정의되지 않았지만 필요할지 모르는 함수들을 위해 이러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GLGlad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줍니다. GLAD는 두 개의 인클로드 폴더와 하나의 GLAD.c 파일을 포함하는 zip 파일을 제공해줍니다. 두 개의 인클로드 폴더를 복사하여 여러분의 인클로드 디렉토리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GLAD.c 파일을 디렉토리에 추가해줍니다. 다음에 인클로드 문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실습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일 FW 전에 먼저 GLAD를 포함시표합니다. GLAD용 헤더 파일에는 OpenGL 헤더 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OpenGL을 필요로 하는 다른 헤더 파일보다 먼저 GLAD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GLFW 창을 인스턴스화 할 메인함수를 만듭니다. 메인함수에서 먼저 GLFW 인잇을 사용하여 GLFW를 초기화합니다. 그런 다음 GLFW 윈도우 힌트를 사용하여 GLFW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GLFW 윈도우 힌트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우리가 설정하고자 하는 옵션을 알려주며 인함 클래스에 존재하는 설정 가능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는 옵션의 값을 설정하는 정수입니다. 다음으로 윈도우 객체를 생성해야 합니다. GLFW 크리에이트 윈도우 함수는 처음 두 개의 파라미터로 창의 너비와 높이를 받습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는 창의 이름을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함수의 리턴 값은 GLFW 윈도우 객체이고 이 객체는 나중에 다른 GLFW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OpenGL 함수들을 호출하기 전에 글래드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OS마다 다른 OpenGL 함수 포인터의 주소를 로드하기 위해 글래드 함수를 거쳐야 합니다. GLFW는 우리가 컴파일할 환경인 OS에 따라 올바른 함수를 정의하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렌더링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OpenGL에게 렌더링 윈도우의 사이즈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OpenGL의 윈도우와 관련하여 데이터와 좌표를 어떻게 표시할지 알 수 있습니다. GL뷰포트 함수를 통해 이러한 차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GL뷰포트 함수의 차원 두 개의 파라미터는 윈도우의 왼쪽 아래 모서리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는 렌더링 윈도우의 너비와 높이를 픽셀로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GLFW 자체에서 가져옵니다. 내부에서 OpenGL은 GL뷰포트 함수를 통해 지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2D 좌표를 여러분의 스크린 좌표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처리된 지점 이 좌표는 스크린 좌표에서 200, 450에 맵핑됩니다. OpenGL에 처리된 좌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므로 범위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0,800 및 0,600까지 효과적으로 맵핑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창의 크기를 조정하는 순간 뷰포트도 조정해야 합니다. 창의 크기를 조정할 때마다 호출되는 콜백 함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리사이즈 콜백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임 버퍼 사이즈 함수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GLFW 윈도우 객체를 받고 창의 새로운 크기를 나타내는 두 개의 정수를 나머지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창의 크기가 변경될 때마다 GLFW는 이 함수를 호출하고 파라미터에 적절한 데이터를 채우게 됩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그리고 난 후 바로 종료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명시적으로 중재하라는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미지들을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렌더루프라고 불리는 while 루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루프는 우리가 GLFW에게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실행됩니다. GLFW 윈도우 슈트 클로즈 함수는 각 루프가 시작될 때마다 GLFW가 종료하도록 지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함수는 true를 반환하여 루프를 중재합니다. 그 후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을 닫을 수 있습니다. GLFW 포리벤트 함수는 키보드 입력이나 마우스 이동 입력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윈도우 상태를 업데이트하며 정해진 함수를 호출합니다. GLFW 수압 버퍼 함수는 컬러 버퍼를 교체합니다. 컬러 버퍼는 반복 중의 이미지를 그리고 화면을 출력하는 기능을 합니다. 더블 버퍼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싱글 버퍼로 이미지를 그렸을 때 이미지가 깜빡거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가 순식간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픽셀 하나하나에 그려지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왼쪽 픽셀에서 오른쪽 픽셀 순으로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쪽 픽셀 순으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사용자에게 순간적으로 동시에 표시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함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은 더블 버퍼 렌더링을 적용합니다. 프론트 버퍼에는 최종 출력 이미지를 담고 모델 렌더링 명령은 백버퍼에 그려집니다. 모델 렌더링 명령이 완료되자마자 백버퍼를 프론트 버퍼로 교체해 수압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이미지를 즉시 표시하여 앞에 설명한 이미지가 깜빡거리는 문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루프가 종료되면 활동되었던 모든 데이터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메인함수의 맨 밑에 glfw 터미네이트 함수로 우출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행시켰을 때 검정색 화면이 뜬다면 지금까지 실습은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렌더링 명령들이 각 루프마다 실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렌더링 명령을 렌더링 루프 안에 넣어야 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색상으로 화면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루프를 둘 때마다 처음에 우리는 항상 화면을 지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루프의 결과 이미지들이 화면에 계속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glclear 함수를 사용하여 화면의 컬러 버퍼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우리가 지우려 하는 버퍼에 비트를 전달하게 됩니다. glclear 컬러 함수를 통해 어떠한 색으로 화면을 지울 것인지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glclear 함수를 우출하여 컬러 버퍼를 지울 때마다 전체 컬러 버퍼는 glclear 컬러 함수에서 설정한 색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이 경우 짙은 청록색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오픈 glial 강좌에서 알 수 있듯이 glclear 컬러 함수는 스테이트 세팅 함수이고 glclear 함수는 어떠한 색으로 지울 것인지 검색하는데 현재 상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스테이트 유징 함수입니다. opengl에서 모든 것은 3d 공간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과 윈도우 창은 2차원 픽셀 배열입니다. 그렇기에 opengl 작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모든 3d 좌표를 화면에 맞게 2d 픽셀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3d 좌표를 2d 좌표로 변환하는 작업은 opengl의 그래픽 파이프라인에 의해 관리됩니다. 그래픽 파이프라인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3d 좌표를 2d 좌표로 변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d 좌표를 실제 색이 들어간 픽셀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그래픽 파이프라인과 멋진 픽셀을 만들기 위해 그래픽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좌표와 픽셀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2d 좌표는 2d 공간에 있는 한 점의 위치를 매우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하지만 2d 픽셀은 여러분의 화면이나 윈도우 창의 해상도에 의해 제한되는 한 점의 근사치입니다. 그래픽 파이프라인은 입력으로 3d 좌표를 받고 이것을 여러분의 화면에 색이 입혀진 2d 픽셀로 변환합니다. 그래픽 파이프라인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각 단계는 전 단계의 결과를 입력으로 받게 됩니다. 모든 단계는 하나의 정해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병렬로 실행됩니다. 병렬성으로 인해 최근에 나온 대부분의 그래픽 카드가 그래픽 파이프라인의 각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수천 개의 작은 프로세싱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프로그램들이라는 것은 쉐이더라고 불립니다. 이 쉐이더 중 일부는 이미 존재하는 기본 쉐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우리 자신만의 쉐이더를 작성함으로써 개발자에 의해 설정 가능한 쉐이더도 있습니다. 이는 파이프라인의 특정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한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쉐이더는 GPU 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CPU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그래픽 파이프라인은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점 데이터를 완전히 렌더링된 픽셀로 변환하는데 각자 하나의 특정 부분을 관리합니다. 여러분에게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쉽도록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파이프라인의 입력으로써 삼각형을 구성할 수 있는 정점 데이터라고 둘러있는 3개의 3D 좌표 리스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점 데이터는 정점들의 집합입니다. 정점, 즉 Vortex는 기본적으로 3D 좌표에 대한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이 정점의 데이터는 정점 속성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Vortex 속성은 모든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각 Vortex는 3D 위치와 컬러값을 가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OpenGL이 좌표값과 컬러값의 집합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OpenGL에게 데이터를 사용하여 어떠한 종류의 렌더링 유형을 만들 것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여러 정보들은 Primitive라고 불립니다. 모든 그리기 명령을 호출할 때마다 OpenGL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Primitive들에는 Point, Triangle, Line Strip 등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의 정점을 입력으로 받는 정점 쉐이더, 즉 Vortex 쉐이더입니다. Vortex 쉐이더의 주 목적은 3D 좌표를 다른 3D 좌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Vortex 속성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Primitive Assembly 단계에서는 Primitive를 구성하고 Primitive 도형의 모든 점들을 조립하는 Vortex 쉐이더로부터 입력 값으로 모든 Vortex들을 받습니다. 이번 이 그림의 경우에는 삼각형입니다. Primitive Assembly 단계의 결과 값은 Geometry 쉐이더로 전달됩니다. Geometry 쉐이더는 입력 값으로 정점들의 집합을 받습니다. 이 정점들의 집합은 Primitive를 구성하고 새로운 정점을 방출하여 새로운 Primitive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도형으로 변환될 수 있는 점들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주어진 도형에서 두 번째 삼각형을 생성합니다. Geometry 쉐이더의 출력 값은 Rasterization Stage로 넘어가게 됩니다. Rasterization Stage의 결과 Primitive를 최종 화면에 적절한 필생과 맵핑합니다. 그 결과 Fragment Shader에서 사용할 Fragment가 도출됩니다. Fragment Shader를 실행하기 전에 클리핑이 수행됩니다. 클리핑은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뷰 밖에 있는 모든 Fragment들을 폐기합니다. OpenGL에서 OpenGL에서 감사합니다.